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하늘의 주님과 푸른 풍미가 내 삶을 겨누는 어딘가 겨누이다 도란의 삶도 정해진 것 안다니까 땅콩 소리나 이래 그리켜야 하는 인생 무한한 창제력을 출연한 그 동무들 무한한 위험을 한중의 일이라도 최소의 그대여 그 많은 사람의 만나는 눈빛이 주니며 따뜻한 봄날의 성진과 그 강가의 빛으로 빛으로 낭낭군여 간단한 영사랑 보다며 열의 두 번 보지 빛고을 놓쳐며 삶에 통짐하며 새 무한한 창제력을 불태운 그 동무들 무한한 위험을 한중의 일이라도 최소의 그대여 최소의 그대여 아멘